저기! 오 오 대박! 승부룩 대박! 메일슨 팔로우! 와 이건 뭘까요? 형이! 메일슨 1등 오 오 형아 예스는 우정의 파이 이만큼 요즘 이런 나 좋아해? 나네 오우우우 pretty small pretty small 아 탕수 탕수 좀 드릴게요 3회 비니, 비니 빈이 1 회 워우우우 TradingJoy 최고! 안녕 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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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채널 그 크롭을 뺏기면 안 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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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낸 좌우 Buffalo 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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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뽑아줘서 고맙다고 선물을 사 왔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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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박수 자 어미고 가을이 부터 이거 소울이거 그리고 이거는 같이 놀자고 가지고 왔어 강아지도 강아지도? 안돼 얘네 손을 못 집어 안돼 발이야 얘는 손이 아니고 발이에요 발 발 이게 뭐야? 내가 마시는 거 해줘 응 마시는 거 해줘 뭐 있어? 감사합니다 커피 자 다을이 뭐 먹고 싶어? 커피 커피 안돼요 그랬을 때 커피 알았어 잠깐 커피 조금만 줄게 커피 드세요 고리차 고리차? 고리차 봐볼래? 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쪼? 소울아 소울이가 다음 주에 다음은 또 애들이랑 놀러오게 응 놀러오게 놀러와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도 위에 있으니까 쓰담쓰담 해줘 그렇지 잘했어 응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아빠 여기 오빠 좋아요 안좋아요? 좋아요 저예요 굿져 알아요? disorders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뭐하는거가요? 그냥 엄마가сказ한 것 같아요 엄마가сказ한 것 같고 엄마가сказ한 것 같고 안 하고ité 그리고 뭐하셨을까요? 엄마가 생각해봐요 음... 그.... 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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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엄마가 생각해 보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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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hroom was much better, right? okay good girl, high five high five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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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새로운 하이파이 후 후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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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저게 누구꺼? 내꺼꺼 내꺼 아 이거 먹을래 베이비 엄마꺼 했지? 베이비 엄마꺼 했지? 네 감사합니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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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고가 나갑니다 빵빵빵 빵빵 빵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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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 ein 누가 서 애기들 양치를 alarm 정말 ją 때문에 disbelie 능력 고개 들어 真 6 9 10 9 9 헤헤 Upper 으 writings 1 그리고 이제 1 그니까 님이 무엇이 ha like PCR 야 내가 한 번 안 하면 돼? 응? 나 한 번 안 하면 돼? 못 알아 너 자격 없어 플리즈 난 안 돼 안 하면 안 돼 아 진짜? 뭐 애 있어요? 애 있어 인기랑 있었죠? 인기가 우리랑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또 많이 좋은 추억 만들었는데 내일 양부모님 만나서 또 건강하고 지금처럼 밝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트피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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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전하는 맘 들리니 널 향한 내 진심이 닿게 내 곁에만 있어 이대로 For every young shot it For every young For every young shot it For every young For every young shot it For every young shot it Cause I wanna be 아이들 덕분에 투피엠은 더 신이 났는데요 이렇게 모구여 있으니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 판매 수익금은 전액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는 여기가 한번 더 시작된다 제가 여러분한테 저쪽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했을 때의 한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부론을 만들고 싶은 부론을 만들고 싶습니다 안들어버리기 위해서 한화가 있는 부론을 해봅시다 제zelf에 장식을 만들고 싶은 부론을 해봅시다 안들어버리기 위해서 한화가 있는 부분을 해봅시다 안들어버리기 위해 됐고 안들어버리기 위해서 한화가 있는 영상이 있어요 이 atheist도 너를 해봅시다 뒷 alors? 남은 3할 movement 뒷 방법 SKOT 롱undo 숙하와 раздел 맞tu axe 와 fought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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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얼굴이 눈에 띄는데요 5, 4, 9, 2, 1, 출발! 출발! 두 사람의 인연은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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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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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진짜 귀엽다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자기들의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선물을 한 거예요 네에에에에에에에 네에에에에에 bald asleep hee 바랜에 드디어 펠메타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 잘했다, 잘했다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법을 몰랐던 10살 소년 펠메타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던 몸보다는 마음이 많이 아팠던 아이 그런 페르메타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페르메타, 페르메타,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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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생일 선물이래 어떻게 알았는지 페르메타는 곧 다가오는 저의 생일까지 미리 챙겨주었습니다 오, 잘 그렸다! Happy birthday for you know 고마워, 게라 고마워 몇몇아? 이렇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가깝게 전할 수 있었는데요 난과 관심 속에서 소녀는 어느새 훌쩍 자랐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노씨와 그의 팬들이 선물한 식수 펌프 이렇게 지난 6년 그 사이 마을에도 찌개했고 여기에는 온갖 호들만이 많아서 그리고 이 살이 남아지는 중 이렇게 더 멋진 수 있는 삶을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곳은 우리에게 선물을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사이 마을에도 잊은다 그리고 그 사이 마을에 있는 사람은 그 사이 마을에 있는 사람은 이곳으로 사 freakin 날마을 부르기 이곳에 날마을 부르기 그 사이 마을에 있는 사람은 그 사이 마을에 있는 사람을 다가오고 그 사이 마을에 있는 사람은 가질 수 있게만 된다면 저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끄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끄럽u는 이 시끄럽을 위해서 그 담배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